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 20위는 왕이 된 남자 19위는 최고 시청률 11.1%의 작은 아시들 18위는 최고 시청률 11.2%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17위는 최고 시청률 11.5%의 25-21 16위는 최고 시청률 12.0%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 15위는 최고 시청률 12.0%의 호텔 델루나 14위는 최고 시청률 12.7%의 갯마을 차차차 13위는 최고 시청률 13.4%의 시그널 12위는 최고 시청률 14.1%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11위는 최고 시청률 14.4%의 백일의 난군님 10위는 최고 시청률 14.6%의 우리들의 블루스 9위는 최고 시청률 14.6%의 빈센조 8위는 최고 시청률 16.9%의 슈루 7위는 최고 시청률 17.0%의 일타 스캔들 6위는 최고 시청률 17.4%의 철인왕후 5위는 최고 시청률 18.1%의 미스터 션샤인 4위는 최고 시청률 18.7%의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3위는 최고 시청률 19.6%의 응답하라 1988 2위는 최고 시청률 21.7%의 사랑이 불시착 1위는 최고 시청률 24.9%의 눈물의 여왕입니다 2위는 최고 시청률 18.7%의 은혜 2위는 최고 시청률 18.7%의 은혜